둘 셋! 안녕하세요. 우리 프리트 APSR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 오늘은 12월 25일 1년에 하루 밖에 없는 크리스마스입니다. 크리스마스! 네 모두 메뉴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가요? 네요. 벌써 크리스마스라니요. 1년이 정말 훌쩍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새 앨범 매트릭스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그렇죠? 아 그렇죠? 브레이비. 저희는 요즘 새 앨범 콘서트 준비를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. 베이비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. 네 우리 베이비들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? 있으신가요?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가족, 친구들과 함께 혹은 연예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도 오늘 사랑하는 멤버들과 함께 지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그짓말 하네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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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멀쩡하게 해도 건강이 우선이 있죠. 여러분 여러분. 너무 조심하고 따뜻히 입고 다니시고요. 네. 그리고 감이 걸리지 않기로 저한테 약속해 주세요. 네네. 액서!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! 매사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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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릴까 달릴까 마할까 메리 크리스마스! 안녕!